전 이분이 또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정말 정말 며칠을 밤을 못 잤어요. 왜냐하면 이분의 노래는 이분은 의사선생님입니다. 의사선생님. 이렇게 상처를 막 이렇게 해서 도려내시면서 아주 깔끔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어찌 보면 외과의사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요. 이분 노래를 예전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하면서 노래 한 곡 부를 때 속상하며 노래방 가서 저 이분 노래 실컷 부르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후련해지고 힘이 나더라고요. 오늘 함께 그리고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광입니다.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김수희씨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아우 너무 멋지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끝장 medium 아우피니에 칭신형 또 재생 Twice 날씨가 Sprinkle Te Jews 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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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...